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기주공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추가 할인을 해주는 점포가 대상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지영 기자가 리포트로 설명해드립니다.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할인이란 피켓을 내건 가게가 한집걸로 한집골입니다. 지역화폐 쓰시는 분들이 실제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게 보냐. 그것이 한 60%, 70%는 된다고 봐야 돼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나오세요. 재난기본소득이다 뭐다 해서 요새 지역화폐로 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죠. 이 시작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값을 더 깎아주기로 한 것. 지역화폐 뜨면 새로운 단골손님도 오게 됐잖아요. 시장에 안 오도 번 사람도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너무 좋고 또 자주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확산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90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에서 10%가량의 경기 지역화폐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에는 경기도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보통 0.7%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우수 가맹점을 방문할 경우 5%의 자동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수수료가 약 0.7%가 발생하는데 상인분들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내라며 장사하는 행태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